태형이는 영상통화가 엄청 다 좋지. 나는 영상통화를 좋아해. 나는 문자, 전화 이런 거 다 싫어하는데 나는 문자가 싫고 전화가 좋아요. 이게 좀 달라요. 이쪽은 약간 얼굴 보는 거 좋아하시는군요? 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. 약간 목소리. 난 문자도 싫고 전화도 싫어. 나는 문자가 좋아. 너 핸드폰 왜 들고 가야 돼? 너 그냥 해제해 핸드폰. 전국이 전화 안 받으면 시작하는데. 자 다음.